네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의식주 의식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의 옷을 뜻하고 식 음식 주 집을 뜻하죠 옷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꼭 입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옷을 자기의 취미와 필요한 장소 생활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서 입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입을 만한 옷을 입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입을 만한 옷을 입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작업장에서 일할 때는 또 다른 옷을 입게 됩니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옷이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운동복을 입힙니다 수영을 할 때는 수영복을 입고 서핑을 할 때는 서핑에 좋은 옷을 입고 만약 물이 차갑다면 역시 웨스트 같은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옷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의사나 간호사는 하얀 옷을 입습니다 환자들은 몸이 편한 환자복을 입습니다 이런 듯 아주 다양한 옷이 많이 있습니다 네, 됐어요? 네, 어려워요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베스트 옷은요 네, 무엇을 도와주실 수 있는 옷은요 옷은요 옷은 옷이bal Greetings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옷을 입고 옷을 입고시 brush 옷이일 때 옷은요 옷을 입고는 옷을 입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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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